바로 초품안단지인 광덕초등학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명 12구역은 광명유타운 초등학교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입니다. 1960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개교 당시에 학교의 이름은 서면국민학교였는데요. 서면국민학교에서 광덕국민학교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현재는 광덕초등학교라고 함께하고 있죠.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휴운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아 이제 작렬하는 태양빛 아래 이제 여름휴가를 떠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6월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키우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광명유타운에서 부동산키우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광명유타운에서 구역별로 초등학교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분석과 함께 초품화단지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소식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광명1구역. 광명1구역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관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광명1구역이죠. 광명1구역의 초등학교는 광명북초등학교입니다. 1986년도 개교를 했고요. 현재 31개의 학급수가 있으면서 더불어 배우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의 비전을 가지고 초등학생들과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 바로 광명북초등학교입니다. 다음으로 광명2구역. 광명2구역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없는데요. 그래서 광명2구역은 정비사업과 함께 신설초등학교 입지가 예정에 돼 있죠. 그런데 현재는 교육청 최종심의 중에 있고요. 교육청 최종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광명2구역은 새로운 초등학교가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명2구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4구역. 광명4구역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광명4거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 중에 한 곳인데요. 광명4구역과 함께하는 초등학교는 광명초등학교입니다. 광명초등학교는 또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광이로 확장공사로 해서 또 아이들이 더 편리하고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광명4구역은 1971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개의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배려와 존중 속에 즐겁게 배우는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학교 비전을 가지고 광명초등학교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5구역. 광명5구역은 현충글린공원과 광명5구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광명동초등학교인데요. 광명동초등학교는 학교가 조금 높은 언덕 쪽에 위치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죠. 광명5구역에 있는 광명동초등학교는 1983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7학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광명5구역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주를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작아진 원인도 있겠죠. 다시 광명5구역에 많은 분들께서 입주를 하시는 시기쯤이 되면 광명5구역의 광명동초등학교는 더 활발한 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조금 더 기쁜 학교 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며 꿈을 찾아가는 행복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광명동초등학교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사거리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역들에 대한 초등학교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명9구역. 광명9구역은 북서쪽으로 광명서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광명서초등학교는 1984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광명남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개교를 하면서 광명서초등학교로 이동을 했는데요. 현재 26개 학급이 있고요.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학교로 학교 비전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광명서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10구역. 광명10구역은 바로 옆쪽에 광일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광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25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계시민을 키우는 행복배움터로 광일초등학교는 학생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학교로 자리 잡고 있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나중에 광명유타운의 대장주 랜드마크가 될 광명11구역. 광명11구역과 함께할 초등학교는 광명남초등학교입니다. 당연히 광명 남쪽에 자리 잡고 있겠죠. 197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학급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배움, 나눔, 키움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광명남초등학교의 학교 비전은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이고요. 또 광명남초등학교에는 광명11구역 옆에 광명14구역. 그리고 광명15구역의 일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명남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철산역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12구역. 광명12구역과 함께하는 초등학교는 바로 초품안단지인 광덕초등학교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명12구역은 광명유타운 초등학교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초등학교입니다. 1960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개교 당시에 학교의 이름은 서면국민학교였는데요. 서면국민학교에서 광덕국민학교 그리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면서 현재는 광덕초등학교라고 함께하고 있죠. 현재 학급수는 31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졌고요. 학교 비전은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로 행복하게 꿈을 이루고 있는 초등학교가 바로 광덕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15구역과 16구역과 함께하는 초등학교가 있죠. 바로 광문초등학교인데요. 광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래에 지어진 초등학교입니다.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40개의 교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 힘, 그리고 삶을 가꾸는 행복한 광문교육으로 많은 학생들과 함께 꿈을 키우고 있는 광문초등학교는 올해 10월에 입주하는 15구역 그리고 작년에 입주한 16구역 아크포레자의 위부에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광문초등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색다르게 광명유타운의 초등학교의 입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영상 남겨드리면서 뒤에 보시는 영상은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의 입구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요. 늘 관심을 가지고 광명유타운 지켜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는 오늘도 광명유타운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예요. 광명유타운 예lor해 광명유타운 지켜 Ciab erre 광명유타운